네 2021년 8월 넷째 주 뮤직뱅크 K차트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와 레드벨벳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비스터르먼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방송 횟수 점수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레드벨벳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까요?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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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부시 날 사랑해 아이처럼 활짝 웃는 너 그때 꿈속에 우릴 계속 불러댄 맘 기억 너머인 Wonderland Look who is in the rap castle Johnny Crown 타고나 찢었어 던져나지러운 패러자인 박수질이 따른 때려살 볼수록 빈다는 Pulse Problems 좌하도 위로 We are making the rules Color green I can take it 손이 더 높이 서울 새로 아름답게 Shining Bleep Bleep 비가 내려도 전혀